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21일 오후 4시 40분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이니까 첫 번째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큐브 엔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 중에도 가끔씩 얘기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8일 날 제가 공부구 종목으로도 한번 올렸던 종목이에요. 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양봉 자리입니다. 다음날 5% 정도 상승을 해서 한 번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해서 수익 보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저항자리를 좀 만들어준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볼 만한 자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큐브 엔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만 950원에 9.69% 상승했고 거래량은 48만 주 동반해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제가 평균적으로 찍는 종목들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저번에 수익 났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들 다시 한 번 더 노릴 수 있냐 보도록 할게요. 일단 2월 8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2만 원대에 있는 부분 아래 꼬리질렛던 이 부근대가 있어요. 이 부근대에 차트를 좀 밀어나면서 밀어주면서 주가가 올라와서 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차트였는데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만 원대에 저항자리를 받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 아 2만 원대에 확실히 저항자리가 있고 이 2만 원대에 있는 구간대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리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와주는 좀 더 강한 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나와준 거예요. 앞전에 뚫어줬던 라인들보다 거래량도 조금 더 동반해줬어요. 조금 더 7만 주 정도 전에 41만 주 동반했었는데 오늘 48만 주니까 조금 더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거래량이 좀 동반해줬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도 조금 같이 들어와준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뚫어준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동상 한번 라인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그래도 올라와주고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위에 있는 구간대를 살리는 느낌으로 볼 거고요. 2만 원대 부근에 또 주가가 아래 꼴을 대고 올라왔던 자리가 있어서 2만 원 자리를 최대한 살리는 걸로 선택을 해서 종목을 볼 거예요. 여기서 큐브 엔터가 다시 한 번 더 2만 원 지지고 한때 아래 꼴이 달린다거나 아니면 2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어떤 패턴이 될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들을 이제 추세전환이라 하길 해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차트를 그림으로 조금 더 편하게 그려드리게 되면 이렇게 뚫고 올라오고 이제 위에서 박스권 강세와 약세가 나뉘어져 있고 뚫고 올라와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위에 있는 고점 자리들을 목표가로 두고 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어떠한 패턴이 하나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 그 패턴 앞쪽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위에 있는 박스 구간이 잡혔고 이 구간대에 이탈하면서 천천히 주가가 내려왔다가 2만 원 부근에 저항대가 잡혀있는 자 근데 잘 봐야 되는 건 얘가 내려올 때 그냥 확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머금어주는 캔들이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주가를 흔들어줘요. 그러면 차트를 중간에 먹어주는 캔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뚫고 제대로 이탈하고 이런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뚫은 분위기, 뚫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그 패턴이라고 해서 그 패턴과 비슷한 성격으로 주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견제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한 번 뚫고 올라왔다가 빠졌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자리들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뒤쪽에 있는 캔들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에도 최대한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그 패턴에 평균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나 매도를 미리 걸면서 움직이는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큐브 엔트도 한 번 정리된 거 한 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큐브 엔트라는 종목이었고요. 2만 950원, 2만 550원, 2만 250원, 2만 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2만 원 자리입니다. 1만 9,900원 자리까지 넓혀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만 원 자리까지만 보셔도 되고. 강의 흐름들 꼭 참고하셔라. 강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워낙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거나 투자 심리가 죽으면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쏙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 그 패턴이라 해서 상승 박스, 아락 박스, 돌파 나와 있는 아까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기억해두시면 되는데 유사라고 한 이유는 박스 구간대를 먹어내주는 아까 작은 박스들, 노란 박스들 때문에 유사한 패턴이다.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저항자리나 지지 구간대가 조금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때문에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1봉상 저항자리인 2만 원짜리 그래도 돌파해줬다라는 거 평균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미리 매수매도 걸면서 움직이되 지지구한테 이탈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